자 사실 그 그 비디오 영상에는 없어요 근데 제가 여기서 훈련을 하면서 뭐 IFB 프로 서티피케이션 교육생들 그 같은 시간에 저하고 같이 테스트를 하면서 같이 훈련을 할 때 제가 상완삼두군의 훈련을 좀 다른 스타일로 하기 때문에 저는 이제 시합 준비하는 어떤 저 나름의 스타일로 이제 상완삼두군을 진행하고 있고 교육을 받는 교육생들이 상완삼두군 훈련을 할 때는 사실 제가 진행하는 방법을 추천하지 않고 다른 방법을 추천해요 그 추천 방법이 하나는 프레스다운 이라고 하는 동일한 종목을 진행하고 그 다음에 라인 트레셉 익스텐션을 진행시키는데 라인 트레셉 익스텐션이 사실은 상완삼두군의 제일 좋은 분리 운동이거든요 그래서 이 방법을 한번 소개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우선 하늘 보고 누우시구요 양손을 좁게 발을 잡아주세요 이지바로 해야해요 이지바가 좋아요 스트레이키바는 아무래도 이제 손목 내외전의 어떤 모양 상태를 유지하기가 좀 어렵기 때문에 이렇게 이지바를 이용하시는게 좋고 우선 처음에는 수직 상태로 이렇게 딱 준비를 하세요 이것도 가이드라인을 잡아야 되니까 이 상태에서 약간 15도 정도의 각도를 유지하시는 겁니다 그 다음 시선은 저의 배를 보세요 그 다음에 그대로 자기 이마 쪽으로 내려줘요 이마로 이마로 이마 이마로 내리는 거죠 이마로 근데 이때 이제 많은 분들이 잠깐 잡으시고 여기를 이렇게 모으려고 하시는데 이건 그럴 필요 없어요 자연스럽게 고정만 시키면 돼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이게 이렇게 내릴 때 벌어지고 올라올 때 이렇게 하는 이렇게 이렇게 움직이지만 않으면 되는 거니까 사람마다 관절에 개인차가 있어서 이렇게 벌어지는 사람 모아지는 사람 다 차이가 있어요 그냥 고정만 시키시면 되고 이마 쪽으로 내린 다음에 저의 배 쪽으로 그래서 옆에서 보면 일정한 이런 각도가 나와야 돼요 그러니까 이렇게 직각에서 이런 팔을 폈을 폈을 때 이런 각도 왜냐면 이 중량이 바닥으로 떨어지는 걸 상완삼두근이 붙드는 거거든요 그래서 상완삼두근에 저항을 주는 거니까 이마 쪽으로 내려주고 팔꿈치는 고정시키고 그대로 저의 배 방향으로 각도를 주면서 미는 거죠 그래서 요거를 내릴 때 하나 저항 주고 빨리 둘 하나 둘 단 이쪽으로 이쪽으로 요 손꼽 보이죠? 그렇죠 자 여기 그렇죠 둘 셋 하나 둘 셋 이렇게 올 거래요? 네 많이 올 거래요? 네 많이 오네요 네 세트법 이용하지 않아도 이 동작만으로도 지금 엄청난 자극이 올 거예요 자 세 개만 더 팔꿈치는 움직이지만 안 돼요 자 하나만 더 오케이 됐습니다 이거는 이 밑에 가서 오는 느낌인데요? 네 여기 굉장히 많이 와요 잔도 부분에도 오고 상완삼두근 외측 그 다음에 뭐 장도 그 다음에 내측 이런 그 전체적인 상완삼두근에 자극이 굉장히 많이 전달되는 아주 좋은 운동법이에요 근데 제일 중요한 게 이 각도를 유지하는 게 제일 중요해요 네 이렇게 해 가지고 자기 몸 쪽으로 이렇게 이렇게 끌고 오면 안 되고 입마 쪽으로 내린 다음에 항상 각도가 유지되게 팔꿈치 안 움직이고 네 팔꿈치 움직이지 말고 그래서 이 종목하고 프레스다운을 같이 묶으면 더 좋죠 근데 이게 궁금한 게 이걸 할 때 벤치 프레스처럼 견갑을 뭘 그거를 표현하면 없어요 이게 소근육 운동이니까 소근육 운동이기 때문에 굳이 무슨 뭐 이렇게 견갑골을 고정시키고 어깨 움직이지 않은 어떤 그 부분이 더 중요한 게 이게 팔꿈치가 안 움직이는 게 중요한 거지 뭐 어깨가 움직이지 않는 게 중요한 게 아니에요 그대로 이제 자기 아니 처음에 이렇게 직각에서 항상 각도를 먼저 줘요 내가 이렇게 이쪽으로 민다 밀각도 밀각도를 먼저 바이러니 세팅을 해 놓고 그 다음에 자기 이마 쪽으로 조금 더 와야 돼 이 정도 그렇죠 이마 쪽으로만 딱 내려주면 돼요 팔꿈치 약간 고정시키고 그대로 그 각도로 밀세요 그렇죠 자 하나 둘 내리는 동작은 하나 둘 하나 둘 딴 하나 둘 넷 하나 둘 다섯 오케이 아시겠죠 엄청 되죠 엄청 되죠 자 요번에는 이제 이게 이거는 싱글법이잖아요 네 진짜 제대로 된 느낌은 프레스다운을 하고 이거를 했을 때의 느낌이 최고예요 그러면은 여기 대고 다 돼요 그냥 완전히 뭐 그 교육생들 보면 이 두 가지를 이렇게 묶어서 진행을 시키면 거의 이 라인 트레셉 익스텐션을 딱 끝내놓고 다 팔을 붙들고 탁 이러고 있어요 아프다고 굉장히 고통스럽죠 그리고 프레스다운을 할 때 사실 이게 그 레그스텐션 아시죠 레그스텐션 레그스텐션 네 다리운동에 레그스텐션 하면 스쿼치나 레그프레스 이런 그 종목은 어떤 느낌이냐면 아 무겁다 힘들다 이런 느낌이네요 네 근데 레그스텐션 고통스럽다 정말 하기 싫다 뭐 이런 느낌이 바로 레그스텐션이에요 그런 느낌이 상완삼두에 전달되는 가장 대표적인 운동이 바로 케이블프레스다운 정말 막 상완삼두근이 막 끌어지는 듯한 불타오르는 어떤 그런 느낌은 여기서 느껴야 돼요 무게를 너무 많이 들어가면 그런 느낌은 오지않고 팔꿈치만 아프지 하는 느낌이 나면 네 계속 그냥 팔꿈치만 아프고 괜히 몸무게 이용해갖고 말 그대로 그 요즘 그 뭐 말씀하신거에 푸시다운이 있잖아요 네 프레스다운이 돼야 되는데 이렇게 해서 어깨를 활용해가지고 어깨까지 이용해가지고 이렇게 푸시다운 시키는 어떤 그런 정상적이지 못한 동작이 되는데 사실 또 그 동작으로 하는 프로들도 많아요 사실 프로 선수들 보면 그래서 자 어쨌든 그 지금은 좀 이렇게 스탠다드한 어떤 정통 바디빌딩식의 어떤 그런 운동법을 지금 소개하고 있으니까 우선 그 세트법을 활용해서 프레스다운 스무개 그 다음 라인 트라셋 익스텐션 열 두개만 해도 아마 굉장히 고통스러우실 거에요 네 한 번 더 네 한 번 더 내려놓고 바이드라이 잡으신 다음에 앞으로 뒤로 그렇죠 이 발놀비를 발놀비는 뭐 편하게 했어요 그건 상관이 없어 그렇죠 이쪽으로 스탑 스탑 그러면 연가 오케이 이렇게 해서 누르는거죠 하나 둘 단 하나 둘 셋 하나 둘 넷 다섯 여섯 여섯 일곱 여덟 아홉 열 열 열하나 열둘 열셋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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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열었 열다섯 열여섯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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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넷개 열일곱 벌써 힘들면 어떡해 열여덟 열어 마지막 오케이 anor IoT 이제 바로바로 하려고 하시면되요 Junior 숨중 고르고 천천히 누워서 각도를 잡으신 다음에 약간多些 적게 우선 처음엔 지각 개봉 그적으로 시선은 저한테 주셔야되요 복부쪽으로 토너 sampai 대가자면 시선만 각도나왔죠 교살에 그대로 유지하면서 이마쪽으로 좀만쪽으로, 좀만쪽으로, 여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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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 다음에, 자, 밑으로 이쪽, 손, 오케이, 가자, 하나, 둘, 둘, 하나, 둘, 셋, 하나, 둘, 넷, 하나, 둘, 다섯, 너무 뒤로 밀어, 여기, 일곱, 자, 일곱, 일곱, 자, 여덟, 열두 갠데, 아홉, 자, 열, 자, 두 개 더, 마지막, 오케이, 고맙습니다. 느낌, 불탈해, 불탈해, 왜, 그, 와, 막 이렇게 팔을 잡고, 사실 이런 세트법으로 한 4세트 정도? 4세트 정도만 진행하면, 사실 모든 팔 운동은 끝나는 거죠. 그러면서 이제 마지막으로 좀 추가하고 싶은 종목이 있다면, 바로 이 롱헤드를 자주 주는 방법이에요, 이 롱헤드. 왜냐하면, 그, 이, 상완삼두근의 가장 긴 머리가, 장구라고 하거든요, 이 장구. 근데 이게, 팔을 이렇게 내려보면, 바로 뒷부분이잖아요. 그래서 이 뒷부분의 어떤 부피가 커져야, 팔 전체가 커 보일 수 있어요. 그래서, 이런 훈련을, 뭐, 4세트, 많게는 5세트, 이렇게 컴파운드를 진행을 하셨다면, 그냥, 정리하는, 어떤 그런 느낌으로, 덤벨을 들고, 원안트라셀 익스텐션 하는 거. 이러한 운동을, 마지막으로, 이렇게, 이쪽, 뭐, 한 손씩, 열다섯 개, 뭐, 한 손씩, 열다섯 개, 뭐, 이렇게 해서, 마무리를 짓는, 그러한, 상완삼두근의 훈련 루틴을 추천드리고 싶습니다. 네, 알아요. 오케이. 한글자막 by 한효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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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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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영상이 없어요? 영상이 없어요. 요즘은 그냥 제가 개인 운동할 때 쓴다 이거지. 영상이 없어요. 하나 넣을까?